아 됐다, 딱이야. 근데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문을 하고 가야 돼. 아, 주문을 한단 말이야. 오르르단 미쳤다, 오르르단. 얘들아 이따 오면 또 가질러 가야 돼. 우정인 오늘 기분 좋은 게임은 또 왜 못 봐야 돼. 민규 씨와 스윗과 팟을 게임을 도전했던 우정인. 새벽 6시로 하고 2000m 할래? 클릭! 페이브 없이. 못 깨면 뭐 할래? 아, 뭐야? 당연히 벌칙을 걸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현실 사슬 게임 어때, 그럼? 현실 사슬을 그거 할래? 현실 사슬로 코스쿠레에서 강남 이런 데 가서 먹방하기. 4명이서 묶여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잖아, 현실 사슬 하자, 현실 사슬. 어, 괜찮은데? 오, 죽었는데? 재밌겠는데? 오, 재밌겠다. 그리고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주며 결국 미쉬들 실패하시다. 일단 날짜랑 그거는 따로 정해갖고 저희가 사슬로 한 번 그래봅시다. 야방 한 번 하는 걸로? 인정! 아쉽다. 아쉽다. 아, 배 아깝다. 벌써 더워. 그러니까, 벌써 더워. 진짜 이거 말 안 된다. 일단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영부터. 와, 안녕. 존즈 씨. 수이시. 이거 존입니다. 와. 민장입니다. 민교. 민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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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교도 예쁜 거 입혀주지 이러는데 민교가 고른 거예요. 사또, 사또. 사또 느낌 나지?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 저번에 사슬 게임을 통해서 벌칙을 해야 돼서 부정행이 사슬을 또 이렇게 사왔어요. 지리개기로? 수치를 대가줘요. 애들 한 명씩 몸통에 감싸야 돼. 아, 몸통에? 내가 해도 되나? 아니, 그럼. 아니, 뭐 아닌데. 근데 민교 화장실을 못 가겠는데? 나? 괜찮아. 조금씩 싸고 말려. 조금씩 싸게. 괜찮아, 해보자. 아, 더워. 진짜 너무. 하 땀 너무 나. 사슬 완료했습니다. 한 번 걸어, 걸어보자. 우리 연습해보자. 어, 걷는 연습해보자. 나쁘지 않는데? 아니, 잠깐만, 나쁜데? 어, 잠깐만. 잠깐만. 두 명이 뒤로 걸어야 돼. 야, 잠깐만, 두 명이 뒤로 걸어야 돼. 아, 불편해. 불쾌 지수 높아지네, 점점. 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 쑥스럽긴 하다, 이거. 나 부끄러워. 되게 소원. 쑥스럽네. 오늘 외국인분들이 되게 많이. 한국인인 척 하지 말라는데? 부끄럽다는데, 우리? 외국인인 척 하자. 그래. 아, 죄송하겠다. 뭐라고? 구니찌와. 아이, 아니 일본어 좀 할 수 있지 않아, 수초야? 아, 그래도 한국말 써야지. 아, 그렇군. 한국인이 부끄러워? 아니, 아니 우리가 부끄러워서. 아니 근데 이게 체인하니까 불편한 점이 소통이 안 돼. 앞에 둘, 뒤에 둘이야. 여기야 얘들아. 여기 때 이런 거 직원분들이 안내해줘. 어? 문 안 열었나? 전화를 안 받아 얘들아. 안 열어어 안 열어어. 직진. 다음 가게로 가자. 직진. 깡이다. 조심히 올라가야겠다. 대단하다. 자 레이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용히 지나갔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4명인데 좀 특별한데 매번. 빨리 해.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안 보고 있어. 나이가 어떻게 돼? 나 보고 싶어. 왜? 아니야. 물 내가 따랐어. 물 내가 따르고. 화면에 이거 가방이랑 아우들 이거 찍었어. 공격만 있네. 여기야. 아니 우정이는 유튜브. 나 무신사 TV에서. 어? 무신사? 모델 권성은 아니고. 네. 우정이는 퀴즈 모델이야. 맞아. 우신사 채널에 가면은 채널하고 배너가 무신인이야. 뭐라고? 진짜? 웬예능. 웬예능 하고 있어. 오? 형. 형생님들. 대정이. 대정이 좀. 이거도 멸망전 하느라 바깥다. 멸망전 바깥지. 멸망전 별로 안 바깥다. 멸망전 별로 안 바깥다. 그래갖고 나 금방 한다고 했잖아.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눈이 좀 해. 택시 좀 불러줄 수 있어? 나 그렇어.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지금. 근데 좀 걸려. 기분 나쁘다 얘들아. 왜? 컴백팅 나왔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택시 물으라며. 나만 진심이니? 5분 뒤에. 5분 뒤에 나가면 그거. 좋았다. 화장실 갔다. 어? 그럼 같이 가야겠다. 어 둘이 갔다 와. 조심히 다녀와. 네 저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 무마 안 매? 건강하긴 하겠다. 만약 나도 묶여있으면 화장실 난 어떻게 가? 우리가 이제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혹시 소리 들으면 안 돼? 어떻게 안 들어? 그런 거 너무 쑥스럽잖아. 어떻게 안 들어? 아니 수윤씨 오늘 진짜 캐시스템 세트같이 너무 세트로 했는데. 아니 수윤씨는 가방도 있어요. 가방도 있어요. 가방도 있어. 진짜 세트야. 로스타 캐릭터 같아. 직접 고른 거야 한 번? 나는 왕의 딸 느낌이다. 어? 맞아. 수윤씨는 그거 알지? 천안인데 왕이 반해가지고. 궁에 들어온 거지. 천안 출신인데. 나는? 우정이가 딱 그거 알지. 왕 그 여편네를 귀찮게 부르는. 그래도 그 왕의 동생. 딱 느낌 아시죠? 왕의 동생인데. 표독스러운 시누이상. 여기 포졸 포졸. 나 왕이 될 상. 이순신 장군 두려워할 상이야. 아 근데 여기가 천국이다. 나가면 이제 또. 진짜 또 지금 벌써 공기 더워지고 있어. 수윤씨 괜찮아? 괜찮아 너. 압박과 맞추어야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묶어야 돼. 보기 좋은 한빤이다. 좀 더 붙아봐요. 아 예. 어. 아니 키 차이가. 너무 설레는 키 차이다. 그거다. 설레는 키 차이다. 어머 어머 어머. 손대한 거 아냐?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 오 캐리커처도 있다! 해볼래? 저거 하면 민교 마크 캐릭터처럼 나 코만 이렇게 그려주면 어떡해? 나도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아니야 저기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려 저거 왜 이렇게 그려? 저기 4명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카페 찾아봐야 돼 아 응 우리 지금 레전드 빙수집 찾아야 돼 이런 기분인가? 나만 진심인 것 같은 이 기분 나 핸드폰만 하고 있고 아니 나 이 빙수 찾으라며 빨리 찾아줘 우리 자기가 여기 사면 어? 어 손이 어? 사! 하하하하하 아니야 뭐야? 입냄새가 났어? 그럴 리 없는데? 아 혹시 날까봐 3대48시간 그 안에 양치한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홍시빙수 홍시빙수 홍시로 가자 어 저희군요 어? 친구분이실까요? 아 네 네 제 하녀들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아 눈이 오늘 컨디션 때문에 평소보다 작아서 핑계되지 마세요 원래 좀 더 원래 잡아요 스마일 하하하하하하 웃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이셨어요? 감상파? 어 벌써 끝났다고요? 오오 민경은 그니까 딱딱 딱딱딱 딱딱 딱딱 이런거 이중였린 프리페스타 bi라고 남편 쥐 잡듯이 잡겠지 Whoa 잠시만 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엑스레이 찍는 느낌으로. 숨 참고. 더 참아요, 더. 작가님이 얼굴 보고 고민에 빠졌다. 봉투 뭘로 할까, 우리? 개조수의 추석으로 해주세요. 저희요? 그럼, 그래요. 얼굴 하기 괜찮죠? 얼굴 하리라는 단어를 있었는데. 왜 웃으세요? 얼굴이 조금 내려와서. 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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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시아토. 와, 귀여워. 아니 근데 저 왜 눈은 손으로 그려주셨어요? 아니 너무 똑같은데? 눈 뜬가자. 똑같은 거. 그러지? 너무 귀여워요. 안영진아, 말하지 않아도 코가. 아니 나, 내 코너 왜 점? 잠깐만. 내 코너 점. 뭐야, 뭐야. 와, 최대한 고도 나왔죠? 네, 미치 홈페인. 괜찮은데요? 됐다, 됐다. 아, 됐다. 와, 딱이야. 근데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문을 하러 가야돼. 아아... 아! 주문하자. 네. 벌칙. 벌칙은 또 벌칙이니까, 네. 오르르단 붙였다, 오르르단. 팥빙수랑 홍시 할까? 어, 좋다. 좋아, 좋아. 얘들아 이따 오면 또 강질러 가야돼. 재밌다. 인정. 맘에 들어. 우리가 뭐해? 우리 사진 찍어야 돼서.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고 뭐해? 뭐하고 싶어. 근데 사진 찍고 가야돼, 우리 7시까지. 아, 자칫. 아, 맞네. 우리. 그거 대여 시간 있어가지고. 한국 반납을 할 때? 빙수 먹고 사진 빠르게 찍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올라온 게. 다 질러 가야돼. 다 질러 가야돼. 다 질러 가야돼. 다 질러 가야돼. 우리. 대체 콩. 뭐? 그게 뭐야? 이거 벨소리인가 이제 뭐야?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홍시 먹어볼게. 왜 홍시 말 안 돼? 다 먹었어? 나 아니야? 진짜. 딱. 왜 홍시 다 먹었어? 나도 먹었어. 나도 먹었어. 나 네 개 먹었어. 과일집으로 가요? 과일이 맛있긴 해? 나 먹어! 얘들아 홍시 안 먹어도 되잖아? 마! 먹어 먹어! 얘들아 홍시 하나 남았는데 먹어야지! 나 차차가 안 나와! 와우! 눈치를 바뀌어 먹으시기겠다! 할 줄 알아! 그 말이야! 코핑은 엠빵 해야 된다! 아프리카 역사에 길이 남겼다! 그게 맛있다! 과장! 과장 우리 빨리 생각해 주세요! 내가 될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될게! 아니 내가 될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될게 지금 가는 중! 내가 할게! 민교 안 무거워?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걱정돼 민교! 그렇습니다! 이사! 무슨 일이야? 화장실 가고 싶어! 아... 이사! 이사! 화장실이라... 민교가 희생하는 게... 민교가... 일단 사진 찍자! 화장실에 갔다가 사진 찍는 게 낫지 않아?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아 엄청 급하지 않아! 오케이! 민생 내 거 부터! 오우! 너무 어리다! 아자 얘들아! 왜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안 가르치다! 아 아 이거 우정이 오늘 많이 쓰네... 돈 따라했어! 어! 눈 따라했어! 헛 조코 뭐야? 인스타 스토리에 Z! Z!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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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화장실을? 화장실을 일단 갑시다 그러면! 나만 푸는 게 낫겠지! 화장실 들어가자! 그래! 같이 갈래? 이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이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어디가? 어디가 벌칙이라 합법입니다. 폐방이다! 좋겠다. 잘 다녀와. 셋이 화장실 가서 소변 볼 수 있나? 네! 왜 이렇게 할 수 있나? 야야 괜찮니 얘들아? 얘들아 너네 어떻게 화장실 들어갔지? 아 죽는 줄 알아요. 한 명 들어가고 나머지 기다리고 이렇게 했어. 근데 아까 어떤 여성분 조명이 들어가는데 우리 사진으로 어! 이러더니 엄청 못 쓰시는 거 같아. 인사동에서 신기한 경험한다고 우리에게 좀 하고 싶다 했다고 나갔어. 네! 우리 도둑당이었어. 손가락으로 당할 만해. 아니 근데 시간이 벌써 7시간 내버리네. 와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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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손꼬리지? 예 맞습니다. 젤을 지어갖고. 손꼬리지? 아니 사슬 사이를 지나가는 분이 있었네. 안 해도 돼. 다시 하는 곳. 이게 조선이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안녕. 저희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수현은 또 집에서 켠다고 하니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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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을 안 본 거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감사합니다.